물품을 판매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바르게 인사합니다. 손님이 물품의 위치를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계산 때 물품을 가지고 오면 하나씩 바코드를 찍어 계산합니다. 물품의 전체 가격을 말해줍니다. 봉투의 구입 여부를 물어봅니다. 손님에게 돈을 받고 잔돈을 건네줍니다. 계산을 마치고 손님에게 다시 인사를 합니다.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의 바른 자세를 살펴봅시다. 머리는 단정하게 손질하고 손은 자주 씻어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하고 대합니다.